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모여라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모여라 시리즈는 제수생 모여라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었는데 제수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네 가지 의형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혹은 습관 처지들을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정시파이터 모여라입니다. 정시파이터 모여라. 정시파이터가 뭐냐고요. 정시가 아마 내 입시의 방향인 것 같애라고 생각하고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정시파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시파이터. 근데 하필 파이터입니까. 정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간 투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평안하게 내신해 나가면서 수시로 가는 그러한 길보다는 뭔가 길을 개척해 가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야. 선생님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수험생들 스스로 나는 정시야.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정시가 아마 내가 대학을 가는 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시를 정시가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닌데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비장함 같은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는 결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데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시파이터는요. 수능을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요. 결코 있잖아.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떠밀려서. 떠밀려서 하는 정시는요. 필패의 정시입니다. 수능 공부는 결코 상황에 떠밀려서 하면 안 돼요. 자, 고3 학생들 예를 들어볼까? 고3 학생들. 고3 중에서도 이제 정시 혹은 수능으로 내가 대학을 가야겠어라고 마음 먹는 학생들이 생길 텐데 그런 학생들의 다수를 이렇게 보면요. 너는 왜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니? 너는 왜 정시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한 두 종류로 갈리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제가요. 내신이 조금 이런 거죠. 학교에 특성이 있겠지.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도 있고 혹은 개인의 특성도 있을 수 있어요. 고1 때 좀 제가 놀아가지고요. 뭐 이런. 아니면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반전을 노렸으나 아이고 생각보다 3학년 1학기가 이제 내신 중에 가장 비중이 높잖아요. 생각만큼은 내신이 잘 안 나와서요. 내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내신이 조금 공개적으로 1점대, 2점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조금 어색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다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시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아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이 좀 낮아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고3 학생들이 정시를 주로 고려하고 수능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계기는 모의고사를 좀 봤는데 모의고사 등급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고2의 마지막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고1,2 때 모의고사 평균 등급 아니면 3월 모의고사 등급이 그래도 학교 내신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 그렇죠? 내가 쟤보다 내신은 좀 약하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 내가 쟤보다 모의고사 등급은 조금 높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정시가 좀 유리한 게 아닐까라는 조금 높아서. 그렇죠? 이런 어떤 이유로 정시를 좀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 이것은 매우 수세적인 시작이다. 알겠니? 왜냐하면 내신이 좀 낮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피처럼 수능을 공부하잖아요. 수능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수능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리고 파이팅 있게 해낼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확실히 소극적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맞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등급이 그나마 좀 나아.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고3은 잘 들어. 많이 들어왔겠지만 아주 강력한 실력자들이 제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친구들과 다시 경쟁해야 되고 범위도 이제 전범위가 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랑 평가원 6월, 9월 평가원 수능시험은 또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야지 모의고사가 조금 등급이 조금 나은 것 같애라는 생각으로는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것은 N수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N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시를 이제 주된 하나의 수능 공부를 아주 수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수시는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해도 그래도 정시는 점수가 나오는 대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는 점에서 확실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정시를 주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N수의 입장에서 조차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정시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 모양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왜냐? 왜냐? 어쩔 수 없이 못 갔으니까 한 번 내가 작년에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 같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등급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좀 소극적으로 시작하는 재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 공부를 좀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내 수능 공부를 확실하게 해내야 되는데 작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저거도 있잖아. 저거도 있잖아. 작년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작년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이런 걸 혁신이라고 부르죠. 질적으로 다른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절대로 절대로 정시밖에 남은 게 없어.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각오를 오지게 다지고 정신은 파이터예요. 파이터. 스스로 수험생들이 붙인 이름이라니까 그저 명심하시고 스스로 파이터가 되겠다고 결계를 가지고 마음 먹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 조언을 좀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읽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정보수집 정보수집 이게 뭔 말입니까? 정보수집을 좀 해야 돼. 정보수집을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능 전문가는 아직 아니잖아요. 정보를 수집해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또 실체에 옮기고 반성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정시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은 강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떠한 강의를 할 것인가 어떠한 교제를 풀 것인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 이 정보수집이 정보수집이 결코 있잖아. 정시 공부하는 게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치는 내신이랑 좀 다르잖아. 그치. 내신은 기간도 짧고 범위도 짧은데 한 번씩 끊어주는 어떤 시험이란 말이지. 그런데 정시는 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수능 11월 수능까지 쭉 가야 되죠. 생각보다 외로운 길이야. 그래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과 성격이 다른데 마치 정보 수집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를테면 사이트 이런 데 가서 자주 가는 거야. 가서 이제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아 이게 수능 공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너무 위안을 받거나 소통의 목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것은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일관성 있게 미로 붙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너무 자주 너무 자주 정보를 수집하는 거 매일매일 매일매일 뭔가 교류하려고 하고 이러면 플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은 딱 세 번만 하세요. 세 번만. 언제 하면 될까요. 시작할 때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작 타이밍. 시작 타이밍. 그리고 당연하죠. 6평 끝나고 합니다. 왜? 6평까지 한 코스가 될 거 아니야. 6평까지 나의 개념과 기출 혹은 개념과 기출과 킬러 스스로 세운 계획을 한 번 점검하는 시기가 또 6평이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것이고 6평까지 어떻게 학습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면 6평이 되기 전까지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내가 이 교재를 좀 풀다 보니까 좀 어려워.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교재를 사. 옆에 친구를 보니까 쟤는 벌써 모의고사를 시작하고 있어. 그럼 나도 모의고사를 사야 될 것 같고. 쟤는 기출을 시작했어. 기출이 아니라 킬러를 시작했어. 그럼 나도 킬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꾸자꾸 팔랑귀가 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는 메뚜기가 되고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 메뚜기라고 표현해서 미안.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뭔가 하던 것을 중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정말 자주 일어나거든. 시간이 많고 특히 N수 같은 경우는 그럴수록 진득하게 하나를 팔 시간이 많은 거지 이것도 좀 저것도 좀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수집은 딱 세 번만 하자. 그리고 언제겠어요. 당연히 9평이죠. 그죠. 이때까지 세 번 정도만 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기간에는 결정한 것을 실행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나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정보들 내 친구가 무슨 공부하면 무슨 상관이야. 걔 그건 개공부인데. 그치. 나는 내가 세운 계획하에 공부를 해낼 거야. 그것을 6평까지 해보고 9평까지 해보면서 점검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정보수집은 필요해요. 알겠죠. 이런 마인드 꼭 가지시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에 대해서 개념과 문제인데 개념과 문제에 대해서 자 AND라고 할까요. 이것도 오해를 하고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이런 대표적인 주제인데요. 특히 고3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N수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떤 편견 내지는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개념은 뭔가 이게 스티커? 딱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말이냐면 개념은 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은 떼는 것 자 다시 개념은 뭐 한다고? 떼는 것 개념을 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왜냐하면 개념은 한 번 딱 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 개념 강의 완강했어? 나는 개념 수 한 번 봤어? 고3들 입장 아니면 N수 입장에서는 난 작년에 개념은 다 했고 이제 문제를 기출 킬러 이런 걸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나 이제 개념은 했으니까 개념은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이것에 근저에 놓던 생각이 깔려 있는 거냐면 개념은 떼는 것이라는 생각 그지? 개념은 아 떼는 것 한 번 보면 끝나는 것 그지? 떼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개념은 떼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절대 떼지지도 않아요. 무슨 껌이에요? 껌딱지 뭐 스티커예요? 이런 거 아니라고 개념은 있잖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념을 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풀이가 잘 안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 이것도 똑같아. 개념은 매태독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매태독이라는 게 밀도 있는 복습이라면 상관없는데 두 번이나 세 번 돌리면 끝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 잘 들어봐. 지금 이 시점에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학생 중에 아 내가 겨울방학의 개념을 했으니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어 라고 마음 먹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런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의 공부로 개념이 끝난 게 아니야. 개념은 언제나 끝까지 지속될 끝까지 지속될 문제 풀이 과정과 피드백 돼야 되는 거야.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개념이 완전히 완전히 완성했을 거야 아니야. 개념은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대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힘을 길러 나가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풀고 기초를 풀든 사설 모의고사 풀든 뭘 풀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내가 이 개념을 왜 적용하지 못했을까. 어? 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되돌아가서 되짚어야 되는 게 개념인 거지. 이해가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합체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해 되시죠? 결코 개념은 회독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개념은 그냥 한 번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모든 문제는 개념 적용력을 묻는 문제고 어떠한 문제를 풀 때조차 개념을 잘 적용하고 있는 건지 피드백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끝까지 그러한 과정의 연속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관점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개념 노트를 작성하고 끝까지 자신의 개념 노트를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학생들은 정말 훌륭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야. 결코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어쨌든 이제 중간중간에 본인의 실력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을 점검할 거야. 실력 점검 없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가면 안 되고. 이제 평가를 하고 주로 언제 실력 점검하죠? 시험 치면 다 하는 거지. 그치? 자, 이건 언제 해야 될까? 매주 매주 진행되겠지요. 그런데 큰 길목을 잡자. 알겠지? 실력 점검. 아, 주로 6평이나 9평 같은 기회 혹은 이 교재를 내가 끝내는 어떤 시기들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실력을 점검하는 것을 층위를 좀 나누자. 알겠지? 왜냐하면 시험 형식이 상당할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필수 4점. 필수 4점. 필수 4점. 준킬러. 준킬러는 대체로 왜 준킬러인 줄 아니? 낯설어서야. 필수 4점은 왜 필수 4점인 줄 알아?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익숙해서야. 빨리 맞출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필수 4점도 아직 잘 안 되는가. 14번부터 17번 정도까지가 필수 4점. 그죠? 이 4점 중에 26번부터 27번, 28번 정도까지가 필수 4점이 많고. 준킬러는 18, 19, 20 정도. 혹은 28번, 29번. 29번은 뭐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27, 28, 99에 준킬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녀석과 킬러. 이런 식으로 실력 점검은 세 가지 층위에서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필수 4점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4점이 잘 안 되고 있어 하면 기출 문제를 개념과 함께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녀석을 아, 필수 4점은 기출과 개념을 다시 보면서 다지는 것.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그 학습 계획이 나와야 되지. 준킬러는. 내가 필수 4점은 얼마나 다 되는데. 준킬러. 낯선 문항만 나타나면 좀 쫄아. 자, 이해가 안 돼. 그걸 천천히 독해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킬러처럼 복잡하지는 않은데 한 번에 개념이 꺼내지지가 않아. 문제 해결 방해 한 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그런, 그러한 문제에 내가 약하구나. 그것을 풀어내는 체력을 다시 길러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출을 반복하고 있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야. 조금 낯선 문항들을 공들여 푸는 학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킬러는 기출 킬러부터 완벽하게 장악하고 낯선 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되죠. 모의고사 단계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점검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몇 등급이야? 3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등급 혹은 원점수가 몇 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층위마다 학습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층위로 점검하자라는 점 잊지 말자. 알겠지? 나는 적어도 상담했는데 선생님 저는요. 필수사점은 잘 되는데 중킬러가 약해요. 이런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 저자인 건 아니죠, 여러분? 자, 전국 최초 강사 직출 장영진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 대한 맹신, 과신 후반부에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모의고사는 실력을 점검하면서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약점 체크를 하는 게 목적이지. 모의고사 1, 2엘비 하면 안 되고 누가 좋다더라, 누가 이 좋다더라 라는 걸 정보수집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야. 그런데 그런데 모의고사에 훈뻑 빠져버리면 자기의 마지막 실력을 가다듬어서 끌어올리는데 좋은 기회를 또 날리는 거야. 모의고사는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죠. 첫 번째 뭐냐면 모의고사는 진짜로 실전용으로 사용할 것과 실전용 모의고사는 주 1회 혹은 2회 정도를 시간제에서 풀만한 가치가 있는 모의고사. 정선된 모의고사겠죠? 실전용과 학습 소스용 소스용 모의고사로 분류한 게 좋아요. 소스용. 모의고사를 하니까 한 100회 본 사서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문제집처럼 쓰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전부 실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루에 모의고사 수학을 두 개나 풀고 세 개나 풀고 과도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시간제에서 정확하게 풀어보고 다시 그 문제를 공부하면서 피드백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전용은 주 2회 혹은 1회 정도가 적당해. 그리고 나머지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내가 약점이 드러났을 때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100문제에 100회 사다 놓고 100회 찾아 놓고 내가 확통 빈칸이 좀 약하군. 아니면 내가 평면 벡터에 연산이 좀 약하군. 벡터 방정식이 좀 약하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순간 딱 100회 보내서 그걸 꺼내서 10문제, 20문제, 30문제를 뽑아서 그것을 집중 트레이닝하는 소스로 써도 괜찮다. 돈 아까워하지 마. 강의료 얼마나 비싸니. 학원 다니고 있지. 그치? 그래. 너무 모의고사에 모의고사 좀 비싼 편인데 돈 아까워하지 마라는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괜한 곳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단 한 해 본 모의고사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유의미한 세 문제만 제대로 푸는 것만 해도 수입은 소스용 모의고사에서는 할 일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나눠서 실전 연습과 소스용으로 나눠가시라. 이런 조언까지. 이게 진짜 좋은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 주제 말씀드렸어요. 정보 수집에 관해서 개념과 개념은 절대 떼는 게 아니야.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피드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실력 점검에 관해서 모의고사에 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시, 수능 공부를 이제 집중해서 해나가겠다고 마음 먹는 이상 반드시 네 가지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그때마다 팔랑귀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데 너무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러는 이유들이 이런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못 잡아서 일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마음 먹으시고 소임이 했던 네 가지 얘기 명심하시고요. 정시 공부합시다. 수능 공부합시다. 자 마지막 마무리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소임은 정시 파이터라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투지가 느껴지잖아. 그치? 해보겠다는 강한 의견이 느껴지잖아. 어 그래도 정시 전체 비율 19%밖에 안 되던데요. 작년에 비해 오히려 1% 떨어졌던데요. 정시는 너무 좁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좁은 거야. 자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가형 응시생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규음포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형 이거보다 덜 했는데 나형도 거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이 있지? 저 학생들 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고 진정한 수능 파이터들이야. 알겠지?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희소식이 있긴 있어. 전체 정시 비율이 줄긴 했지만 줄긴 했지만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이 있죠. 주요 대학 8개 정도의 주요 대학에 정시이던 1,000명 정도 늘었어요. 1,000명 별로 안 늘었네. 많이 는 거야. 이 정도면 꽤 많이 는 거예요. 1,000명 늘었습니다. 전체 비율이 줄었지만 정시는 확대 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신에 안주해 있거나 수시로 막연하게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학생들이 더 많은 이 시국에 난 정시 공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넓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먹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마음먹고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파이터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올 한 해 1년 열심히 한번 살아 보십시오. 선생님이 그 길에 언제나 함께 있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